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쇄신이다. 아니다, 중도층과 수도권이 다 등 돌렸다.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국민의힘이 연일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습니다. 자당 내에 다른 의견 나오는 거 다 때려잡고 자기가 원하는 지도부 출범시켜서 그 어렵게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젊은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의 우리 지지자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유감 표명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고 형예화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그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그만큼 애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자기 감정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겪어본 바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일을 벌여서 항상 그 일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자질이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많은 비판이 다시 반박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인가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이야기, 이준석 대표를 빼고 내용을 들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순간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는 방송에 요즘 하루에도 두세 번씩 나가서 저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국회를 빌려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허은하원이 아마 소개라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그전에는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즉 이재명 대표는 무결점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이 정권 잘못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결국 본인이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저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행보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는 마마 공천이나 등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국면이다 보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당이 어려운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대한세력으로서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한다. 그리고 또 어느 지금 한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경향해서 굉장히 막말했던 게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도 나와요.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헤어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헤어지고 결국은 본인이 어떤 현재의 선거법 제도라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1대 국회에 한 거라면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열린민도장처럼.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도 본인이 아마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탈당을 결심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등등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새로운 어떤 정책 행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용이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순 명분 쌓기. 그럼 메신저에 대한 비판, 메시지. 최진봉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오늘 국민의힘의 비판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현정이라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지지율이 지금 현재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일부 실망한,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렵게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젊은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의 우리 지지자들. 본인이 대표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얘기하는 남성, 특히 젊은 남성의 지지층을 본인이 끌어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은 광주 지역 가서 계속 참배도 하고 이러면서 전라도 지역의 소진 정책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지자들을 본인이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결국은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본인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결국은 본인은 건전한 보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 정부와 대응해서 참신한 건전한 보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주제 5위고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야당도 꽤 박차를 가하고 전열을 가담붙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참패 이후에 완패 이후에 이렇다 할 내용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